1. 기회년 새해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, 기회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저는 항상 우리 천안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일상의 행복으로 꽃피우길 바라고 있습니다. 이런 제 마음과 꼭 닮은 시가 한편 있어서 몇 구절 읽어드릴까 합니다. 새해에는, 새해에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꽃이 주는 향기보다 꽃이 가진 생각을 먼저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내 안에도, 내 밖에도, 1년 내내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들게 내 삶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. 시인의 희망처럼 따뜻하고 향기로운 한 해 보내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. 예수님의 희망처럼 향기로운 한 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